자 오늘은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흔적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함께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 좋아하십니까? 전혀 좋아하는 분이 없으신 것 같고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이런 시입니다 시를 할 때는 좀 깔아주는 센스가 BGM을こういう時에는流してください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는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다 이 시가 화장실 변기 옆에 붙어있었거든요 변기 앞으로 한 발 더 이렇게 써있는 글 옆에 이렇게 이 글이 써있었어요 표 변기の前に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는 것 같고 정말 흔적이 남는 것 같고 흔적이 남는 것 같고 다 훔쳐간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그게 나중에 물증이 될까봐 머리도 빡빡 밀고요 자기 지문을 다 지우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이 범인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잡혔느냐 보니까 이 집에 불이 켜있는지 안 켜있는지 확인하고요 불이 꺼져있다 그럼 그 집에 아파트 현관문에 길을 싹 대고 뜯는답니다 소리가 안에서 나는지 안 나는지 소리가 안 나면 빈지빈 줄 알고 털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범인이 도덕질한 집의 모든 현관문에 이 사람의 귀자국이 이렇게 남아있었죠 그런데 이 범인이 지금 실제 제 입장에 certain 입장에 brain의 흔적이 이렇게 남았었죠 그래서 지문 채취판이 그것을 다 떠서 귀자국의 모양을 본을 떠서 그걸 다 조사하니까 절도 13번에 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귀랑이 딱 아깝다 그래서 이 시엘이 현관 문에다가 묻혀놓은 자기 귓자국의 흔적 때문에 잡혀버렸어요 시엘이 그 迎 안으로 목공포 Они 뒤에 소리를 가이라서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 머물다 가는 자리에는 흔적이 남는다 맞는 말같애 isi Catalunya 집의 흔적이 남는 네ー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흔적이 남죠 그런 걸 보면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는다. 맞는 말 같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 흔적이 남죠. 또 결혼식장에 결혼식한 자리에서는 흔적으로 꽃가루가 남는다 그러잖아요. 또 잔치집에서는 남은 그 증거 그 흔적이 음식이라고 말하고 모든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여러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 가정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야 되겠습니까? 부부싸움을 참 심하게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것도 그냥 말다툼이 아니라 그냥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으르렁거리면서 허험하게 싸우는 그런 부부들이 많답니다. 정례미가 뚝뚝 떨어지고 같이 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혼하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찾아보려고 찾는 가운데 부부클리닉이라는 곳을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흔적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부부클리닉이라는 곳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부들을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곳이에요? 문제는 있는 부부를 어떻게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들어갈 때는 서로 막 으르렁거리면서 들어가는데 부부클리닉이라는 곳에 오다간에 굉장히 삶의 표정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사람이 변한답니다. 그런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그 방송을 보고 출연할 때에는 사람들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땅을 팝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갈 관을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그 관에 눕습니다. 누워있으면 하늘이 보이고요. 그리고 한 10분쯤이 지나면요. 그리고 한 10분쯤이 지나면요. 펑펑 운답니다. 그리고 한 10분쯤은 아,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자기 남편, 자기 부인 그렇게 막 상처를 줬던 자기의 모습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의 그 흔적이 그렇게 아프게 느껴진대요. 그리고 그 흔적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낸 그 흔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30분 뒤에 이 부부가 나오면요. 서로 끌어안고 서로 사악하고 난리가 납니다. 30분간 강옥계에 있는 그 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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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막 상처 주고 했던 그런 것이 너무 작은 건데 그게 뭐라고 죽음 앞에서는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끌어가려고 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막 상처를 줬던 그것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끌어가려고 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돈 돈 돈 돈 돈 돈 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들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너무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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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에서叫んでいた 그런 식적이 정말虚 Mond이 있었다는 것에 그 부부가 그래서 이 땅에 올라오면 서로 미안해서 끌어안고 사과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출근하게 이 시각의 흔적이 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부가 그 부부가 그런 표현을 만들어줄다고 해요. 어떻게 우리도 팔까 땅을?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2017년 두 달 남았어요 2017년을 우리 말씀대로 살았나 우리 믿음으로 살았나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번 올해 1월 달에서부터 살아왔는가 그리고 올해를 살면서 믿음 안에서 나는 예수 흔적을 만들었는가 여러분 보면 흔적도 흔적 나름인 것 같아요 쥐가 잘못해서 상처나는 흔적 그런 거 말고 눈물도 눈물 나름이죠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의 흔적이 아니라 슬퍼서 흘리는 그 눈물 지 감정에 분해서 흘리는 그 눈물 한탄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암으로서 생겨진 그 상처의 흔적 올해 2017년을 살면서 그런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는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고통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다 우리를 살리신 구세주다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쳤어요 그래서 그 돌들을 맞고 기절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었으면 죄책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절에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성령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두 다리를 잡고 질질 끌면서 성 밖에다 던졌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몽둥이로 수없이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수고하기를 넘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그랬고 믿는 형제들에게 배신도 당했다 또 그 당시에 사람이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하는 매가 있었죠 성령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40대에 하나 가만수 하나 적은 수를 맞는 금해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고 사람이 죽기 바른 시점까지 맞았다가 그 다음에 풀려준 걸 다섯 번 했다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한 대라도 맞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전한다 그랬을 때 누가 우리를 팬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자신 있게 전하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 없이 그런 믿음 없이 누가 그런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런 마지막 대에 적어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대에 못 견딜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너 맞는다 너 죽는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온몸에 상처 투성이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받은 그 상처의 흔적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그러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암으로써 생긴 흔적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성경을 보면 예수 십자가만 자랑한대요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전통을 자랑했는데 헬라인 그리스인들은 철학을 자랑했는데 성경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십자가가 뭐예요 큰 죄를 진 사람이 사형당하는 사형틀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십자가를 내가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형벌의 상징이었어요 벌거벗고 사형을 당해야 되는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죽은 그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사도 바울을 알았기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마귀를 짓누르고 이겼던 그 십자가의 승리의 능력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라고 선포했다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귀족 가문들만 들어가는 가말리엘에 그런 가말리엘에 들어가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이에요 유대인 그 당시에 사람들이 존경했던 바리세파의 열성 당원이었어요 사도 행전 18장에 보면 집까지 지울 수 있는 기술자였대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은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세상 자랑거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몰라요 교만 떨지 않는 것 처럼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몰라요 교만 떨지 않는 것 처럼 하면서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몰라요 더 웃기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더 희망한 것은 자랑할 것도 없는데 교만을 떠는 것 처럼 훅릴 것이 없는 것 처럼 교만을 더 떨어요 더 떨어요 더 더 더 그래서 왜 이렇게 교만을 떠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교만을 떠냐고 물어보는 건가요? 이렇게 안 하면 무시당하니까 먼저 교만을 떤다 이런 식으로 추워지지 않으면 무시가 될 것 처럼요 이것을 전문용으로 선빵을 날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이것을 어떻게 말할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실례합니다 이것을 한 번씩 부르는 것 처럼 무시당하니까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공격한다는 거예요 죄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공격한다는 거예요 죄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 처럼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하고의 신앙의 깊이가 너무 차이가 나죠 그것을 보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냐 안 죽었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랑만 하면서 살겠죠 여기저기서 교만 떨면서 정말 목사지만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교만 떠는 사람들은 진짜 질 수 없어요 왜 저렇게 살까 진짜 진짜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그래도 우리 아가페교에서는 교만을 떨 그런 분위기가 안 돼요 떨고 싶어도 떨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그냥 두질 않아요 감사할 걸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냐 안 죽었냐 이 차이가 내 삶에 예수 흔적이 있냐 없냐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대여서 늘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 자랑이 아니라 세상 자랑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사십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산에 가면 큰 나무들이 있죠 수많은 나뭇잎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을 지내고 화창하고 화려한 여름날을 지내고 그리고 지금쯤 것처럼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뭇잎은 나무 밑에서 조금씩 조금씩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썩은 나뭇잎은 땅 밑으로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썩은 나뭇잎은 내년에 싹을 필 이 나무의 거름이라고 하는 밑거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생생했던 나뭇잎이 이제는 썩어서 밑거름이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고 사라진다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이도 흔들리고 머리도 하얘지고 머리도 하얘지고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이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증거의 흔적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삶의 흔적은 어떻게 해서 생긴 흔적이냐 누구나 다 흔적을 가지고 사는데 그 흔적은 어떻게 해서 생긴 흔적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짓다 생긴 상처의 흔적이냐 예수 믿는 믿음에 의해서 생겨진 그 상처의 흔적이냐 흔적의 상처 상처의 흔적 비슷하게 생길지 모르지만 모양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는 전혀 다른 상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지 32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제 곧 기독교를 승인하는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니케아宗교회의가 그 때 그리스도인들 320명이 함께 모였어요 그때 우리처럼 멀쩡한 몸을 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한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 한눈이 뽑혔고 어떤 사람은 손이 잘렸고 어떤 사람은 발이 잘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한 그리스도인들이 멀쩡한 몸을 가지고 오왔던 사람이 없었어요 313년까지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이 대체적인 학교회의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혀서 그리고 고문당한 그들의 상처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의 눈을 뽑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의 팔을 자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발을 자르지도 않고요 우리는 그런 흔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런 흔적도 이 나라에서는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또 그런 흔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무릎의 흔적은 무릎의 흔적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흘린 그 눈물의 흔적은 우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상처의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을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은 왜 왜 그 수많은 상처의 흔적을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위해서 장에 찔린 그 모든 상처의 흔적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증평이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향한 사랑에 이 흔적을 남기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인지로 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면서 사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흔적을 가진 사람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시를 입술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예수의 흔적으로 예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리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리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 죽을 수 있기를 죽을 수 있으나 죽을 수 있으나 죽을 수 있으나 나는 주의 하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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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내 안에서 선포하고 외치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나에 축복합니다